한 분은 특별한 분입니다. 이멍룡 감독입니다. 아까 우리 유정아 아나운서께서 택배 타이거즈 감독이었다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삼성랄론전 감독을 또 하셨습니다. 프로야구 최다승 기록을 하셨고요. 한국 시리즈에서만 10번이나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정말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있습니다. 오늘 이 포럼에 대표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말도 없는 이 포럼은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이 포럼은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이 포럼은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이 포럼은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우리 소식입니다. 이 포럼은 10번이나 우승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